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방송입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꽃님들 계시는 곳들도 아마 비나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추워진닭에서 오늘 택배 대부분 다 발송해드리고 오늘 저녁 영상부터는 저희가 날씨 봐서 택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 박스찾기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주문해놓으시고 추가 박스찾기 또한 가능하십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날씨 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6284-8558번이랍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날씨가 추워서 당분간은 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사정 봐서 제가 영상 담아드리면서 언제부터 꼭 발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여성야만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발송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박스찾기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추가 박스찾기 또한 가능하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이 피는 대보시아나입니다. 대보시아나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입장도 예쁘면서 꽃이 피는 대보시아나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치유에도 또 강하답니다. 대보시아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들은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대보시아나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꽃님들 다시 설명드립니다. 꽃 주문하시면 언제 발송할지는 아직 미정이랍니다. 모명향기 있습니다. 모명향 카틀레아 만육천원이랍니다. 모명향 카틀레아입니다. 그리고 호주메화입니다. 늘 호주메화는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촉촉하니 해주셔야만이 이 아이들이 꽃이 계속 이렇게 오래 핀다는 것 촉촉하지 않으면 얘들은 꽃하고 입이 떨어진답니다. 오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혼합 혼합철죽 혼합철죽 이렇게 핑크철죽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하시면 너무나 좋은 아이들 핑크 볼륨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향기도 굉장히 진합니다. 이 아이들은 두 아이들 다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신비디움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향기도 매우 진합니다. 황금 신비디움 꽃대 여섯대 사만 오천원이랍니다. 여섯대 사만 오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다섯대 핑크 신비디움 다섯대가 아니고 네대입니다. 아우 봐보세요. 굉장히 향기 좋습니다. 네대 핑크 신비디움 삼만 팔천원이랍니다. 네대 핑크 신비디움 삼만 팔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꽃 아주 오래가고 얘도 향기 있습니다.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키우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돌단풍 이렇게 꽃눈이 나오고 있답니다. 얘들 마당 정원에서 얼똥도라도 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신답니다. 돌단풍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받쳐놓고 이렇게 하면 꽃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2만 3천원이랍니다. 돌단풍 올똥도에 됩니다. 그리고 적색 한타지야난 적색 한타지야난 만 7천원이랍니다. 적색 한타지야난 만 7천원이랍니다. 지금 꽃은 안 피웠는데요. 초코향 냄새가 난답니다. 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창국의 계단 창국의 계단입니다. 오늘 창국의 계단 할인했습니다. 창국의 계단 만 4천원이었는데요. 오늘 창국의 계단 만 1천원이랍니다. 할인해서 만 1천원입니다. 창국의 계단 그리고 장미수국입니다. 장미수국 이렇게 예쁜 장미수국 이렇게 꽃이 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보시는 것보다 내년에 심겠다 심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수국 동백 있고요. 그냥 무늬동백이 있습니다. 그냥 무늬동백이 있고 황금 무늬동백이 있답니다. 모두 동백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동백 2만 6천원이랍니다. 무늬동백 황금 동백 2만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기꼬 4대 만나기는 어려운데요. 기꼬 4대 향 오래가고 향 오래갑니다. 아주 기꼬 4대 향 오래가는 아이 이렇게 4대가 있는 아이들 기꼬 4대 2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칼란비움 꽃 색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칼란비움 3천원입니다. 이 아이 천사입니다. 천사 향기 아주 좋습니다. 천사 천사 향기 있습니다. 4개 입고 되었습니다. 1만 6천원이랍니다. 천사 오 그리고 노랑 사랑초 빨간 사랑초 이렇게 입고 되었습니다. 각각 4천원씩입니다. 오 그리고 엘로우돌 이 아이들 정말로 오늘 밥 좋습니다. 엘로우돌 1년 내내 꼭 버실 수 있을 정도로 밥이 정말로 좋은 7대 8대 9대 10대 정도 되는 14일 꼭 14일 엘로우돌 1만 6천원이랍니다. 14일 엘로우돌 그리고 3번 레드돌 3개 있습니다. 3번 레드돌 1만 6천원이랍니다. 얘들도 3번 그리고 예 초선허주메화 입니다. 초선허주메화 이렇게 되어 얘들도 역시나 물 말리시면 안됩니다. 초선허주메화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칼카 봐보세요. 꽃들 아우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지금 안 피었습니다. 바이오 칼카 꽃 많이 올라옵니다. 바이오 칼카 29,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묵은둥이 포켓러브 입니다. 묵은둥이 안전 묵은둥이 포켓러브 이렇게 묵은둥이 포켓러브 20,000원입니다. 그리고 디네만한 디네만한 7,000원이랍니다. 꽃 물려있습니다. 꽃님들 디네만한 어우 좋습니다. 디네만한 꽃 지금 다 물려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3대 얘들 향기 있는 아이들 핑크 3대 핑크 3대 16,000원이랍니다. 굉장히 오늘 저렴한 이 교회들 입고되었습니다. 핑크 3대 이렇게 꽃 3대씩 있는 아이들 핑크 3대 16,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이렇게 꽃이 피는 한타지아 난 이 아이들 14일 한타지아 난 만원입니다. 14일 한타지아 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 한타지아 난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용담 보라 용담 이 아이들 3월부터 11일까지 핀다는 보라 용담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 할인했습니다. 핑크 용담 9,000원이랍니다. 핑크 용담 아주 분주었습니다. 9,000원입니다. 그런데 꽃님들 택배 발송 아직 미정입니다. 꽃 키스난 카틀레아 이 아이들 지금 얘는 계속 모델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키스난 18,000원 하겠습니다. 키스난 두 개 있는데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얘들 향기 있는 게이코 게이코 향기 있는 이 아이들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2만원 이랍니다. 게이코 2만원 대명석곡 대명석곡 입니다. 대명석곡 이렇게 두 개 있는 아이들 또 여기도 하나 들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는 대명석곡 두 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대명석곡 두 개 3만 5천원 이랍니다. 대명석곡 두 개 3만 5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칼라 바이칼라 입니다. 꽃님들 바이칼라 바이칼라 3만원 입니다. 바이칼라 3만원 입니다. 오늘 또 할인한 아이들 유럽 젤라늄 2천원 입니다. 그리고 얘 할인했습니다. 오늘 유럽 유럽 얘는 불꽃 젤라늄 오늘 할인했습니다. 만원 이랍니다. 불꽃 젤라늄 만원 입니다. 스프링 스프링 거울풀 얘도 할인했습니다. 4천원 입니다. 백며국 백며국은 계속 있었습니다. 2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14일 김기야 난 얘들 14일 김기야 난 24일 김기야 난 8천원 이랍니다. 14일 김기야 난 8천원 이랍니다. 축도 축도 석국 축도 석국 입니다. 축도 석국 내년에 꽃 많이 보실 분들은 최대한 축제 키우셔야 많이 꽃대 많이 올라온답니다. 38,000원 이랍니다. 금 조 금 9,000원 이랍니다. 히아시스 히아시스 입니다. 히아시스 이렇게 꽃을 피는 히아시스 이 아이들 두 개 6,000원 이랍니다. 히메 카틀레아 세대 24,000원이랍니다. 향기 매우 좋습니다. 히메 카틀레아 세대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에데 크리스마스 노즈 카틀레아 향기 매우 좋습니다. 노즈 카틀레아 19,000원이랍니다. 변정 호접란 이 아이들 변정 호접란 쌍대입니다. 변정 호접란 11,000원 변정 11,000원 1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쌍대랍니다. 팝콘처럼 톡톡톡 튀는 게 정말 예쁩니다. 봐보세요. 꽃 필 때 그리고 블루 호접란 이 아이들 정말로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풍성합니다. 오늘은 아주 풍성한 블루 호접란 블루 호접란이랍니다. 블루 호접란 쌍대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저는 백설공주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백설공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저면 간수해 주시는 게 아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한답니다. 백설공주 15,000원이랍니다. 무늬노드게시 얘들 이렇게 보시면 무늬노드게시 아주 통통합니다. 지금 얘들 무늬노드게시 오늘 할인했습니다. 무늬노드게시 아주 입장 예쁩니다. 예쁘고 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꽃 아주 예쁘게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척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늬노드게시 39,000원인데 35,000원이랍니다. 사자성 자연석 느낌 35,000원이랍니다. 얘는 아주 저렴한 아이입니다. 사자성 안전자연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자연석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차밍누비 38,000원이랍니다. 차밍누비 이렇게 되어 있는 차밍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000원이랍니다. 차밍누비 38,000원 개발입니다. 개발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즈마리 꽃피는 노즈마리 7,000원입니다. 개나리자스민 계속 꽃피는 개나리자스민 봄까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기 있는 개나리자스민 12,000원입니다. 얘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황금군자란이랍니다. 황금군자란 봐보세요. 아주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황금군자란 32,000원입니다. 자넷, 자넷쌍대. 이 아이들 향기 매우 좋습니다. 자넷쌍대 이렇게 있는데요. 24,000원입니다. 자넷쌍대 24,000원이랍니다. 천리향이랍니다. 천리향. 보시면 얘는 빨간색 이런 천리향. 얘는 화이트 천리향입니다. 천리향 24,000원이랍니다. 얘는 딱 비교해 보시면 황금천리향이랍니다. 황금천리향. 아, 황금천리향. 무늬 아주 정말 좋습니다. 황금천리향. 꽃들도 봐보세요. 황금천리향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블입니다. 노블. 5,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당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